추레국기 12장 1절에서 14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개선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숲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털에 구워 목욕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 이것이 야예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침성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예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미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예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신앙 선언을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평안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당분한 일을 내가 당구하노라 6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 열한째인 요셉이 좀 걸출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면 특별한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고 형제들 가운데 제일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 결과로 꿈을 꾸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현과 고난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꿈 때문에 그는 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죄도 안 지었으면서 옥살이하고 또 꿈 때문에 바로방을 만나게 되고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원중동을 뛰어 흔드는 군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어요 종으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더군 애굽 사람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믿든 좋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그 잘된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그 열한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자 모두 다 그 아들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고샌땅이란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받아서 그 다른 자식들과 다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을 동안에는 큰소리하고 외국인들이지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기억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애굽에 왕이 주의를 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고샌땅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축복을 해 주어서 얼마나 자손들이 번창했던지 정확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한 사람 밑에서 300만 가까이 수가 늘었으니 의지가 안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급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지도 모르니까 더 번창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주 호된 일을 시켰습니다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호된 일을 시켰지 추리국기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헉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고달픈 일을 해서 자손들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430년 후에 자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라 조상이 상속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으로서는 노동자의 일꾼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집도 짓고 땅도 개관하고 성도 쌓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데 그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싸워서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위험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안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늘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두 다 밤중에 양을 잡아서 먹을 만한 술을 계산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푼에 피를 받아서 우설처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고 걸고 먼 길 갈 준비를 다 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을 삼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애굽당에 보내리니 임금님의 마다들부터 종과 짐생의 마지까지 다 죽겠다 그 문설주에 임방에 피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갈 것이며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일 테니 애굽의 역사상에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저녁에 죽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집집마다 다 마야들은 죽을 것이고 맛짐생은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 이날에는 임금이 커피놀이를 불러서 나가라고 할 때 밤에 전부 짐을 짊어지고 나가라 나가기 전에 이웃에게 애굽 사람에게 금부치를 구하라 그러면 금, 은, 동화를 너희들에게 죽게끔 내가 명령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전부 먼 길 때 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어깨에 걸머치게 짐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을 염소를 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전부 바르고 난 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붙여놓고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 천지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말 같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적을 안 내보냈다가는 우리 다 멸망하겠다 바로가 보니까 국민들이 대모를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게 될 챔피언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짐생도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순식간에 430년 만에 그들은 때를 지어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한자로 말하면 6월절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나가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자동차가 죽었으면 후르르 지나가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라놓은 풀이 피가 죽음의 천사들이 오면 지나가 여기는 죽음이 있었어 지나가 그리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많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 6월절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8월 15일 날 해방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 절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차로의 12장 21주년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태가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조 묶음을 가지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마라 야외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큰 안방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고 야외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보시면 야외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밤중에 야외께서 애굽당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큰 불지심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외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외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런데 왜 6월 진량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이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정서와 권세 아래 온갖 고통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이 자손들은 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십자가해서 흘렸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피를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마귀가 여러분을 헤아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볼 때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주장하면 예수의 피가 큰 증거된다고 주장하면 죄가 여러분을 덮치러 오면 지나가 허물이 다가와도 지나가 병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지나가 저주와 가난이 진을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지나가 죽음이 와도 지나가 여러분 앞에 우주의 교통순경이 들었었습니다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지나가라고 호르라기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 보혈이 마음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져서 여러분을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비유되어서 십자가 보혈을 믿어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세력이 떠나고 생명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용서와 의의를 주고 거루함과 성령 충만을 주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영생볼락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불러주려고 그 외에는 다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6월절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서 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것은 다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 때 실제로 성찬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로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애국에서 죽은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을 불에 구워 먹었지 않습니까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6월절 양을 불에 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힘을 얻어 먼 길을 갈 에너지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토는 아담 이후에 마귀의 시종이 된 인류가 마귀의 정사와 권세 및 마귀의 군대를 짓밟고 극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기념인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죄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면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우리 마음을 탁 지키고 서가지고서 우리를 정지하려고 하는 율법이 오면 들어가 건너가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정지를 가져오고 죄악의 군대를 씌우려고 하면 들어가 여긴 내가 올 것이 아니라 물러가 병도 물러가라 저주도 물러가라 실망도 물러가라 죽음도 물러가라 염려, 견심, 불안, 초조, 절망이 오면 다 물러가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린 양 예수 그리토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주장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하다 너희 염려, 견심, 불안, 초조, 절망은 주님의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하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애국의 바로 왕이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날은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온갖 부정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보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부탁한 것을 실행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실행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명하느니 나를 회방하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어제젠젠에도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너의 원수마귀야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고리도의 보혈로 명하느니 나를 지나가지 내 곁에 오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할까? 다 까먹어버리고 안 할 거지 모르겠더라 꼭 기억하고 물리치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올 원수마귀가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시련과 환란과 고통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은데 물리쳐버리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혈을 주의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황리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어서 마귀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가부스의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갈부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패스오버 렘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인이 된 것입니다 무장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과 같이하므로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모든 허물을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환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되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보혈로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죄를 이기고 불의와 악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병을 이기고 연약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고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사망과 엄부를 이기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힘을 주셨으므로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간직하고 믿습니다로 대결하고 입으로 크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수장도 내 귀에 말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에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른다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야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느님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입에 나와서 여러분 귀에 들러가서 듣고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 여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소를 짜게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백약의 무효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아니라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다하였는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역사기시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영에도 성령이 가만히 있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묻히 드러나라 말씀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운동력을 발휘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천지를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들리도록 말한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병자도 하루에 수천변 말을 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력을 나타내어서 관절과 골수를 짜기까지 하면서 나쁜 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쁜 세포를 잡아먹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 가슴에 묻어 있으면 그 피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18질로 시구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흑된 행실에서 대수가 말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피가 금이나 음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사장사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보율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율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 거룩함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과 형통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말아야 해요 5중 복음과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땐에 강건한 것도 전인 공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은 확신히 마음에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으로 바라봐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면서 자식으로 상상한 것처럼 바라보며 법칙으로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그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먹고 있고 마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밀착한 관계를 가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귀한 생명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인 대로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대군대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모든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수양도 제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를 자유화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은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마귀에 갖다 준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속에 꼭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오 나는 예수인 보혈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려면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역할이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통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천당 집을 짓는데 예수님은 모통이 돌인데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절대 없는 돌로서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모통이 돌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은 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박여 죽은 것은 피 흘리는 고통만 당한 줄 생각하는데 불에 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불에 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먼 여행을 위하여 체력을 얻기 위해서 구워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만 우리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 말면 우리에게 내려진 그 많은 형벌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에 굽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를 받아 땅에 곡식을 지어먹는데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고통이 다가오고 죽는 고통도 흙으로 돌아가는 괴로움을 깨야 되고 불화가 있어 가정에서 부부간에 물고 찍고 싸우고 자식들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불행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인받고 군중에게 불인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불인받았었습니다 마태범 7장 27절로 46절로 보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옐리 옐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있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고난당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얼마나 괴롭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 고함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말하시면 십자가를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열두영대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이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군중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들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 너도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라 예수님은 능히 열두영대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려올 수 있으니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깨물고 안 내려왔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살 것이오 내가 살면 저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성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긴 생명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생명 나의 모든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내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라는 말로 생명할 수 없는 축복의 창고를 등에 걸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하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십시오 그 죽음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주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에 예수 그리도 연애를 내게 하느니여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꾸어 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바꾸어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생명을 바꾸어 치게 해서 내가 예수로 말면 생명으로 넘치게 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예수 축복 내 축복이다 예수 건강 내 건강이다 예수 성리 내 성리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심신의 젤병도 낫고 하나님과 화평되고 마음의 평화도 예수 때문에 얻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도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즉 복과 형통도 예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도 예수 때문에 영생 복락의 희망도 예수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꽉 잡고 예수님을 업고 안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산다고 고함을 쳐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동하는 역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5장 1절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자유께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호의 몽예를 맺음해라 여러분 종호의 몽예를 맺음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했기에 그 종호의 몽예를 대신 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몽예를 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종호의 몽예를 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호의 몽예를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을 뭐라 하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도 입술의 말로 축복을 받는 믿음도 입술의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그것이 우리 무기입니다 너의 죄악은 물러가라 너의 유혹은 물러가라 너의 기침은 물러가라 너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건강하라 튼튼하라 씩씩하라 축복은 다가올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가라 생명은 내 것이다 입술의 고백이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바라들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고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으니 입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중요해요 허튼 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하면 여러분의 운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을 여러분께서 골라서 하면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로서 땅에서 묶은 것입니다 말을 창조적 생산적으로 하면 하늘에서 똑같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열매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때입니다 나는 범사에 잘 때고요 나는 간근합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요 튼튼하고 씩씩해요 구세요 나는 기쁘고 행복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원수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수성찬 체려해 주셔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해요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내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생활에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갖 고난이 다가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무장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귀도 물리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침노에 들어가면 빼앗아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체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체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멋지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천국을 주어 놓았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주어 놓았는데 여기에 침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사회 천국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국가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머리에 입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입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나면 꾸어질지도 꾸지 않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천국을 뺏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모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꿈꾸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꿈을 꾸는 본성을 주셨어요 더치 추이드목삼은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꿈꿀 누군가를 원하시며 하나님 대신 그 꿈을 실행할 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꿈꾸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꾸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므로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꿈을 심으셔서 우리를 꿈꾸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꿈꾸는 유전자를 주셨다 여러분 적은 꿈도 있고 큰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서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점포 하나 가졌으면 요사이 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운데 미용실 하나 낼까 백메단에 여섯 개 있다요 요사이 평균 미용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음식점을 하나 내서 장사를 해볼까 그것도 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 말씀과 더울에서 꿈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꿈꾸는 자가 꿈 안 꾸는 자보다 앞선 것은 당연한데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꿈을 꾸면 기가 막히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야 저놈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요셉 덕분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 가운데서 꿈을 제일 많이 꾸고 잘 꾸는 민족이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꿈을 잘 꾸는 민족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천당 꿈을 꾸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천당 꿈을 꿀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고 개인적인 꿈이나 가정적인 꿈이나 민족적인 꿈을 계속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의 잘 땜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고 꿈을 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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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